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가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직장이나 학교, 병원, 채용 등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 3%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한 해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해고 사유를 보면 근무태도 분량이 25% 정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무태도 분량이라는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해고 사유에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 0.6% 정도 됐는데요. 이 거부 이후로는 수업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50%였고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거에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 부처별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로라는 정부 대표 복지 포털이 있는데요. 복지부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그동안 일부 복지서비스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합니다. 주요 교육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등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보호자와 함께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관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과 초중등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